1,2,3,4,3,4 1,2,5,3 1,2,3,4,4 1,3,4,4,4 1,3,4,4 1,3,4,4 오늘 뭐 할까요 주제 주제 추천받습니다 어제보다 시청자수 천명이 적다고요? 그거는 제 시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쿤디판다 시청자 저의 시청자들은 원래 이 정도가 정상임 이 정도가 그리고 제일 하기 제일 재밌음 친구관계 저는 그런 웃겨라 이런거 안해요 내가 더 웃기기 때문에 음 근데 뭘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주제가 있을거 아니에요 상담 주제가 좀 있어야 재밌는거 같더라고요 오늘 제 일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따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서 빨리 상담 주제 뭐할래 친구관계 상담으로 할래? 비슷비슷할거 같은데 비슷비슷할거 같은데 어? 인간관계? 몇 시에 만나냐고요? 몇 시에 만나냐고요? 10시 좀 넘을거 같아요 근데 연애상담은 중간중간 봐가면서 할게 오늘 컨셉트는 그럼 친구관계 상담 개꼰대임 힙겔 애들이 힙겔 애들이 오케이 오케이 네 괜찮으시면 시 제가 눈탱이 안맞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보자 일단 봅시다 저 18살인데 40대 남자가 너무 좋아해요 강동원, 공유, 조승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이가 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제일 예쁜 나이가 서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5에서 서른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몇 살까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4기여서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각자 일이 바쁘다보니 연락을 못하는데 이러다가 멀어지는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 질문지로 보내주세요 야 공부하란 말 밖에 더 해? 우리 새끼야 하는거 똑바로 해 인마 어? 오 이거 재밌다 친구 사이에 질투가 있어요 진짜 친한 친구인데 다른 애랑 더 친해 보이면 신경쓰고 그래요 니가 질투를 한다는건가요? 니가 질투를 한다는건가요? 니가 질투를 하는거면요 니가 질투를 하는거면요 아니 친구가 니꺼야 새끼야? 어? 어? 다른 애랑 더 친해 보이면 신경쓰고 그러는거는 아니 근데 왜 그 친구 사이에 기싸움을 하지? 그거 진짜 친구관계 아닌거에요 비즈니스 관계인거에요 그러니까 그건거하잖아 너 말고 다른 친구랑 밥 먹으러 가있는걸 보면 어? 야씨 니네끼리 먹어 이러고 앉을 수 있는게 아니라 아 뭔가 쟤는 뭐야 나 따돌리나? 이렇게 된다는거잖아 애초에 신뢰가 안되는데 무슨 친구야 어? 너 몇학년이야? 이 새끼야 너 한학년 더 먹으면 어차피 걔나 친구 아니야 그때가면 또 친구 찾을거 아니야 걔 니꺼야? 쿨하게 굴어 쿨하게 6학년들이 할만한 고민을 하고 있네 여러분 손절하는 법을 존나 물어보는데 이거 진짜 욕만하고 무시하듯이 말하는 애가 있는데 심증만 있고 물증 없어 찝찝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손절해야 하나요? 야 손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손절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어차피 심증 필요 없어요 그냥 너를 귀찮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그냥 친하게 안 지내면 돼 왜냐면은 그런 애들은 보통 찔려해 니가 갑자기 걔한테 조금 차갑게 굴거나 그냥 뭐 걔랑 만나자 그러면 그냥 카톡 좀 씹거나 이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얘네들은 찔려서 너한테 아니 너의 눈치를 살살 보거나 지가 잘못해서 그런걸 알아서 눈치를 살살 보거나 아니면 안그런척 뻔뻔하게 굴 수가 있어 근데 안그런척 뻔뻔하게 구운 애들이 많아 왜냐? 보통 눈치 볼거 같으면 이미 이미 네 욕을 안했음 아니 그니까 눈치를 볼만한 놈들은 어지간하면 이미 네 욕을 잘 안했음 근데 욕을 이미 해놨잖아? 욕을 이미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 같냐 막 아닌척 하면서 어 너 요즘 왜그래? 나 싫어 할거란 말이야 어 싫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왠지는 니가 알거야 이렇게만 얘기해 왠지는 너가 알거야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나한테 그냥 앞으로 말 걸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사실 손절이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최소한의 용기가 필요해요 관계가 시작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너 나랑 친구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상처 줄 생각은 해야돼요 왜냐? 걔도 니 상처였는데 왜 너는 안 줄라 그래? 좀 줘 괜찮아 여러분 상처 좀 줘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상처 줘도 돼요 뭐 나쁜 맘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니가 더 상처 입을까봐 미리 미연해 나쁜 인간관계 하기 전에 좀 상처 주는게 어때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이 손절하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빌린 돈 언제 갚아? 라고 핫톡을 보내요 그래서 걔가 무슨 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팁 여러분 걔가 빌린 돈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너 나한테 40만원 빌린 거 언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 너한테 20만원 빌렸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캡처하세요 왜냐면 보통 너 나한테 돈 언제 갚아? 이러면은 무슨 돈?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40만원 빌려놓고 왜 안 갚아? 이렇게 하면은 20만원 빌렸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함 그때 캡처해요 그럼 20만원 빌렸다는게 증명이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경찰서로 가져갑니다 돈은 안 갚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렇게 해야돼 이거 진짜 저거야 형 작년 12월 11월 25일에 입대한다고 형한테 치킨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2월에 벌써 병장입니다 사람들이 저 무시해도 버티는 법 알려주세요 너는 근데 나한테 개 털리지 않았냐? 그때? 이 새끼 치킨 한번 받아먹고 나서 형 한 마리 더 보내주십쇼 이 지랄갖고 나한테 개 쌍욕 쳐먹었어요 남자 새끼가 구걸을 쳐하고 앉았냐고 이러면서 지금 니 때문에 몇 사람이 날 귀찮게 만드는데 어? 이러면서 개 혼났어요 이 새끼 너 남자가 좀 됐니? 군대 가서? 한 마리 더 보내달라고 지랄해서 나한테 쌍욕 먹었어 얘 너 그럼 그때는 180점 몇이었는데 왜? 키 줄었어? 이 새끼 거짓말 했네 그때도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그냥 아주 응? 내가 다 기억한다고 니 때문에 이 새끼야 힙개들이랑 엮여가지고 씨 내가 여태껏 존나 피곤했잖아 사람들이 널 무시해도 버티는 법? 야 병장인데 뭘 무시해 병장인데 무시당하는 거면 새끼야 끝났어 보통 포기해라 야 보통 인생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게 병장인데 너가 60살이 되기 전까지 그 정도 대접은 못 받아 근데 무시를 당한다고? 하긴 눈치 없이 뭘 사랑해요 이 새끼야 치킨 한 마리 더 보내달라고 할 때부터 무시당할 줄 알았다 똥병장 물병장 새끼 잠시만요 어 여러분 너무 낯가려서 초면 친구한테 먼저 말 못 걸겠어요 해결 방안 좀 옛날에 그 라떼는 라떼 좀 팔면 라떼는 그 사실 아주 쉬웠어요 친구를 만드는 게 국룰이었던 너 무슨 게임 해? 가 있었고 무슨 게임 해? 가 있었고 이제 조금 가서는 확률이 좀 나뉠 수 있지만 진짜 베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소녀시대 좋아해? 원더걸스 좋아해? 이렇게 해서 50% 확률로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대신 성공 시 베프 실패 시 쫙 바꿀 때까지 이 새끼랑 적임 이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확률형 아이템이었죠 마이채먹을래 사실 진짜 좋아요 마이채먹을래? 리얼 왜 10이라고 함? 아니 진짜 옛날엔 그랬어 볼펜 빌려줄까 하는 개호바야 마이채먹을래 좋은 거 같아 마이채먹을래 마이채먹을래 좋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가 4명 남았어요 어쩌죠 이거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 게 아니 의도가 아니라 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는 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 뭐 어떻게 돼서 4명 남은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친구가 4명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럼 친구 4명이면 됐지 이 새끼야 뭘 더 만들려고 그래 어? 친구 4명이면 됐지 원래 여러분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한 대학 친구들은 방학 때 했을 때 진짜 친구 될 사람하고 아닌 사람도 아닌다고 근데 저는 대학 때 방학 때도 맨날 연락하던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10년 지기에요 근데 이게 4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고 느낀다면 인생 친구 4명이면 많은 거예요 맞아 무슨 뭐 할 건데? 국회의원 할 거야? 이번 연도 끝나가는데 반의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프로필 사진을 좀 찍어봐 아이고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아이고 고인 명복을 빕니다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이번 연도가 끝나가는데 반의 친한 친구 한 명도 없다 아 작년엔 있었니? 작년에 없었으면 이번 연도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어 잠시만 저 지금 티처링 한 거 조금 빠꾸맞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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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식하게 착해서 남이 이용해 먹는 줄도 모르고 정주고 맨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호구 친구 정신 차리게 만든 방법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정정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무식하게 착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 멍청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아시겠죠? 멍청해서 간 쓸게 다 빼주는 건 멍청한 거예요 제일 멍청한 사람 뭔지 알아요?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한테 돈 빌려다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걸까요? 멍청한 거죠 그 착한 거랑 선한 거랑 다른 거예요 남이 자기 이용해 먹는데 그거 당해주는 거는 그 이용한 사람이 이용한 사람을 계속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사람 이용해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그쵸? 착한 게 아니에요 니만 착하고 끝인 게 아니라 남한테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계속 돈 빌려달라 그래요 내가 계속 빌려줘요 착해서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그 친구가 씀씀이가 해파서 그렇게 된 걸 알고 내가 너한테 이번에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너 이번에 이거 내가 돈 빌려준 너가 진짜로 필요할 수 있어서 내가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너가 이거 언제까지 안 갚을 시에 난 너하고 친구 못 할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피처링 카톡 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진짜 착한 거랑 그 선한 거랑 다르다 여러분 네, 아니요 피처링 이미 출고했고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잠시만요 초중등 초중등까지 밤에 밤에 아 반에 여자 세네명 꼴로 있는 데서 자라서 여자친구를 대하기 어색해요 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음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 중인 학생인데 근데 제가 꿈꾸는 성공한 나와 지금 내가 너무 달라서 괴리 감이 느껴져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뭐가 어떻게 했대 얘기해 드릴게요 음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죠 왜 마음이 급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이 그 연극영화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영화를 찍고 싶다 또는 내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 영화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것 자체가 즐거우면은 그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목적이 성공한 영화배우라던가 성공한 영화 그 감독이라던가 영화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이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니까 지금 나한테 이게 주어지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할 의지도 안 나는 거예요 왜냐 네가 바라고 있는 이상만 보이니까 완성된 모습이 바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완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야 예를 들어서 너의 목적이 또는 너가 뭐 존나 뭐 이병헌이야 이병헌이야 근데 그렇게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 사람처럼 영화를 찍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레드카펫 걷는 것만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 이 일이 여러분 네가 되고 싶은 게 먼저인지 하고 싶은 게 먼저인지를 생각하세요 영화를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 너 이런 고민할 네가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어 너는 지금 그렇게 되느라 바쁘지 그걸 하느라 바쁘지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너는 그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게 되고 싶을 뿐인 거지 근데 그게 되고 싶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 영화배우 되고 싶은 사람 래퍼 되고 싶은 사람 영화감독 되고 싶은 사람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게 좋지 않겠어? 그 모습만 꿈꾸고 있는 사람 말고? 잠시만요 음 안녕하세요 제가 성격이 톡톡 튀어서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깊은 사이에 친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수의 얕은 친구를 사귀어 왔 써 왔는데 이 패턴을 받고 싶어요 조언 플리즈 이거 성격이 톡톡 튄다는 게 뭔 소린지는 모르겠음 잠시만요 그 성격이 톡톡 튄다? 음 뭐 김을 좀 빼든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줄지 잘 모르겠는데 콜라처럼 톡톡 튀어요 뭐 스프라이트처럼 톡톡 튀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성격이 톡톡 튄다 근데 친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루두루 얇게 사귀는 거 관계 저 그런 사람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자기 속 얘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래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미움받을 각오를 좀 해야 돼요 전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적이 없는 게 좋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 진짜 안하는 편이거든요 적은 있을수록 좋은 건 아니지만 적당한 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한 사람을 오히려 경계해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한 사람을 나는 경계함 왜 그럴까 왜 그런 걸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의 적에게 나의 약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반대로 그 사람이 적의 약점을 나한테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내 약점이 노출되는 사람은 모두하고 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인맥주의자들이거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있어요 진짜 미안한데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어지간하면은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당신을 경계할 것 같으세요 당신하고 왜 깊게 못 친해지는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잉된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 인식 아니 나하고 맘 맞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충실한 게 좋은 거지 모든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냉정할 땐 냉정하고 선 그을 땐 그으세요 아 있는 거 알고 말한 거예요? 미안해 센스 없었다 하여튼 간에 드립인데 이해를 못했으면 드립이 재미가 없네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음 그럼 너도 신뢰 못 받아 여러분 신뢰가 뭘까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뢰 신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는요 여러분 안 믿겨도 믿으려고 작정하는 게 신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신뢰? 안 믿겨도 믿으려고 작정까지 하는 게 신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건데 무슨 영화 내용이라고 그랬나? 그런 건데 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자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이 남자가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아내가 처음에는 계속 믿다가 맨 마지막에 이거는 100%다 하는 증거가 나와요 근데 그때쯤에 남편한테 연락이 와요 그랬는데 전화를 받고 어떻게 나를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믿지 못하겠지만 나를 좀 믿어달라고 해요 근데 몰라요 이 영화 뭔지 나도 모르는데 여자가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남자가 아니라는 진짜 모든 걸 다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알리바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여자가 여보 미안해요 나 근데 그 전까지는 당신을 믿었는데 라고 하는데 남자가 당신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집에서 짐을 찾아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냐 말씀드릴게요 신뢰는요 안 믿어도 믿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돼요 난 니가 모든 사람이 너한테 개질을 하고 너 살인자라고 해도 너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신도 신뢰 못 받아요 왜냐? 그렇게 어려운 거를 니가 안 하는데 남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래 그치 않아? 네 이거 당신이 신뢰 받고 싶다면 남이 믿기지 않아도 믿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믿겨도 그게 신뢰예요 이거 이거 저는 친한 줄 알았고 좋은 사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제가 너무 불편했대요 대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편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 당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진짜 당신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사람이 인간을 자기가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해주는 거는 이 사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쌍방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불편했는데 니가 몰랐다라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면 문제가 있죠 근데 아니면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조언을 해줄 게 아니라 이렇게 사려깊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보면 상처받아서 근데 그럴 리가 내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없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고 남한테 나 너 불편해라고 얘기도 안 할 정도로 노력도 안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상.. 기분 나쁘고 불편하면 얘기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잠시만요 친구랑 오래가는 법 라방에 맛 들리셨나요? 원래 자주 하다가 최근에는 시간 할 게 없으면 잠깐씩 하는 건데 네 많은 사람이 그러면 눈치 없는 건데 한 명이면 본인 문제 아닐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랑 오래가는 법 이거 되게 이거 보통 여학생들이 고민 많이 해요 남자애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왜냐면은 남자애들은 친구 되면은 언제 만나도 야 씨바 새끼야 병이 새끼야 이렇게 놀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좀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여자들이 더 관계 섬세하고 좀 더 예민하고 이래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친구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 제 옆에 반배치 돼가지고 나랑 반배치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교라는 사회가 강제로 묶어줘서 그 안에서 선택지가 너가 지금부터 친해져야 되는 사람은 30명 밖에 없다 이 안에서 니랑 맞는 사람 찾아라 이랬을 때 진짜 잘 맞는 친구 찾는 게 사실 환경상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사회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구분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냥 최대한 맞는 사람 맞춰서 지내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그런 사람도 어떻게 아냐면요 학교 졸업해 보세요 연락 오나 나하고 삶을 공유하지 않는데도 자기 삶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너 요즘 어떻게 살아?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뭐냐 친할 친의 옛 구 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친한 사람 지금까지 이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친구들은 진짜 친구들은요 당신하고 삶을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잠깐 같은 반영였던 애들 결혼식 오라고 연락 오면 존댓말 해버려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뭐 참회는 못할 거 참석은 못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 막 이래요 야 왜 그래 어색하게? 막 이래요 그러면은 아는데 10여 년 전에 1년 정도 같은 반이었다는 거 이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희 사회생활을 오래 했는데 반말하고 이러기가 좀 어색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걔는 좀 무한하겠지만 나 너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어떤 안목적인 선긋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연락하고 싶은데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사세요 그 정도로 무서우면 잠시만요 저 지금 잠시만요 일 때문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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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성공했냐고요 아니에요 그 멋있게 했냐 저 쿤디판다가 올까봐 애들이 잠깐씩 보는 사람들인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잠시 일 때문에 쿤디 올까봐 그러는 거고요 쿤디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 중이다 맞아요 잠시만요 일 때문에 오케이 아이돌 영상 본 거 딱 들켰어요 아니요 일 때문에 한 거랄까요 아니 저도 여러분 일을 해요 제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해요 여러분 룩이 좋죠 몰라요 전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그냥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친한 친구가 알겠습니다 0 아니라고 하시면 음절 줄이고 멜로디 조금 더 티나게 하는 쪽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견 제시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티스트 쪽에서 판단하는 게 없는 거 같아서 네 나도 백수로 아이돌 영상 보는 게 일인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음 그래서 친구랑 오래가는 법이라고 하는 게 벌써 어불성설이에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잠시 스쳐가는 인간관계 그게 아쉬울 순 있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진짜 친구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자인데 음주하고 흡연하는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워낙 많아서 가지고 예 답변은 잠시만요 지금 친구랑 자주 연락 못 한다고 친구 아닌 건 아니네요 네 저는 한 2년에 한 번씩 연락해도 그때마다 졸라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으응 그래도 친한 친구 있어요 그리고 맨날 연락하는데도 어느 순간되면 연락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눈이 안 보이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사실 그래요 음 친구끼리 장난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졸라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가 치는 만큼 내가 치는 만큼 내 친구가 나한테 장난 쳐도 되는 만큼이에요 말맥집이라 그래요 저는 말맥집이 빡센 편이에요 누가 저한테 쌍욕을 해도 나는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 내가 쌍욕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친구들하고 싸움 많이 하는 애들 특징 말씀드릴게요 지는 장난을 예를 들어서 장난이 1에서 10이 있는데 1에서 10이 있어요 장난이 심한 장난 10이면 쌍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 7, 8까지 쳐요 보통 친구들은 근데 한 7에서 8 정도 자기는 치면서 지는 한 6 들으면 정색해 아 시바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지가 한 7, 8 장난치면 7, 8 정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7, 8도 심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친구끼리 장난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냐라고 말해줬을 때 내가 치는 만큼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저는 장난 심하게 치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장난 심하게 쳐도 말 안 해요 와 이거 졸라 이거 진짜 여자애들끼리만 있는 건데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홀수 물인데 서운함을 느낀다? 없어요 여자들만 있더라고요 이거 여자가 남자랑 다르다 이게 아니라 뭐 여자애들이 보통 페이스북 같은 데다 쓰더라고요 이런 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 임시동맹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 진짜 냉정하지만 말해드릴게요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요 임시동맹이에요 밥 같이 먹어야 되니까 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임시동맹이어서 나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혼자 가면 좀 찐따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골라야 사람이 나랑 좀 비슷한 정도로 생긴 애 한테 가서 섞이고 나랑 좀 비슷한 정도 공부하는 애 한테 가서 섞이고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이용해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관계에서 자꾸 서운함을 느끼고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근데 옳지 않은 일을 모두가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정치예요 사회는 정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서운함 느끼면 안 돼요 자기 자랑 엄청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래퍼들을 추천하세요 래퍼들은 자랑 잘해야 되니까 꿈을 결제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여러 가지 문제인데 네가 잘하는 게 예를 들어서 노가다야 아니야 노가다보다 너가 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야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거는 롤이야 아니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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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 물리인데 내가 잘하는 거는 사탐이야 이런 경우들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좋아하는 거 하세요 아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근데 내가 진짜 음악이 하고 싶어 근데 공부를 잘해 뭘 결정할까 그런 데 있어서는 사실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돈 못 벌어도 괜찮아? 좋아하는 거 하고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너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그거 하면? 너 그거 하고 살면은 남자친구 안 만나고 여자친구 안 만나고 여자친구 안 만나도 살 수 있어? 그거를 보고 아니? 그러면은 잘하는 거 해 어 너는 잘 안 하고 8년지기 친구랑 어제 크게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카오톡 키입니다 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 쳐요 엔터 눌러요 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 딱 하나 보내요 해결돼요 진짜로 이거 왜 하나를 못해가지고 그러냐 너한테 그렇게 소중한 친구면은 세 글자 못 치냐 미안해 그거 치면 진짜 해결돼 그러면은 아니야 나도 미안해 괜히 화내서 이렇게 끝나 아 진짜야 미안해만 보내도 진짜 친구면 통해요 근데 거기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가 미안한데 10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구하지 마세요 8년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미안해 하나 보냈는데 아니야 우리 싸우지 말자 만날래? 이렇게 돼갖고 만나고 이게 친구지 뭐가 미안한데라고 오잖아요 그거 갑과 을관계에요 그 다음에 화해하잖아요 얘 니 무시해요 뭐가 미안한데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괴롭힐 때 하는 거고 지가 이것 때문에 화났다고 얘기하면 좀 찌질해 보일까봐 할 때 하는 게 뭐가 미안한데 이거고요 남자애들은 뭐라고 남자애들은 그렇게 안 하죠 씹어요 죄송한데 남자애들은 뭐가 미안한데라고 안 해요 아 족가 이렇게 보내요 보통 남자애들은 아 족가라고 야 너랑 화해하기 싫다고 이렇게 보내요 뭐가 미안한데라고 오면 내가 니 남친이냐? 뒤질래? 이렇게 보내세요 뭐가 미안한데라고 오면 친구 아니라니까? 니가 걔 딱 가린거야 뭔 소리하고 자빠졌어 남자들이 씹어요 화나면 이틀 전에 남친한테 찾았는데 오늘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연애 중 올렸어요 바꿔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살고 있었더라고요 친구한테 너무 서운해요 손절해야 될까요? 이거에요 너 니가 답 알지 않아? 답 당신이 알지 않아? 알면서 왜 물어보는거야? 그 친구 아니야 너 걔랑 친구하잖아? 나두 뒷송수 세게 맞는다 여러분 친구의 부탁 거절하는 법 존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거절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거절의 포인트 거절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친구가 저한테 존나 힘든 뭐를 부탁했어요 야 나 뭐 어디 가는데 내 일 좀 뭐 아르바이트 좀 뭐 맡아주면 안돼? 아르바이트 대타 좀 해주면 안돼? 뭐 이런거 거절 이게 있잖아요 상처 안받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줄게요 첫번째 첫번째 나를 좀 내리까세요 어떻게 내리까 하냐면은 아 진짜 친하면 아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 근데 이제 이걸 아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애매한 사이니까 그런거잖아요 좀 어려운 사이니까 말해드릴게요 거절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를 좀 내리까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 내가 내가 나 요새 나도 좀 그런게 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일을 좀 많이 받아놨어 예를 들면 뭔 얘기에 웃는거야 너네들 잠시만 어허 고졸 하여튼 야 이제 이 얘기를 하자 중요한 얘기하잖아 중요한 얘기하잖아 새끼들아 거절을 어떻게 하는지 말해줄게요 그래서 나를 좀 내리까세요 야 내가 얘 일도 도와주고 그랬고 또는 뭐 엄마하고 나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내가 시간관리를 좀 잘 못해가지고 일이 좀 바빠 내가 바보여서 그렇게 했다 내가 바보여가지고 일이 좀 바빠 그래서 두번째 그래갖고 내가 너 일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나 어지간하면 가고 하 하면 나도 용돈 벌고 좋은데 아 내가 일 다른거를 뺄 수가 없네 그리고 세번째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 미안해 내가 요번에는 아 일을 너무 많이 벌려왔네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끝나요 지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는 내 일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게 아니라 내 일을 도와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돼요 제가 이거 어디다 써먹냐 피처링 받을 때 이렇게 써요 저는 피처링 해주기 싫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피처링 요청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니가 구려서 안하는 거라고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그 피처링 하고 싶은데 나 지금 요즘 앨범이랑 아 회사 컴퓨터링 할 거 존나 많아 진짜 내가 지금 일을 너무 많이 벌려왔어 그래갖고 그 아 피처링 언제라고 언제까지라고 아 안되겠네 아 진짜 내가 너랑 같이 한번 해야 되는데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가식적으로 느껴져도 되는 사람한테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거절 안해요 아 바빠서 안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에선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엔 근데 안한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안한지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절만 잘하면 거절만 잘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진짜 편해요 거절하는 법은 피처링 데드라인 없다고 하면요 아 그러면 시에 해주지 그 정도까지 하는데 근데 구리면은 더 들어보고 연락 줄게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들어봤는데 나 여기다 못하겠다 미안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뭐 질문 받아달라고 계속 그런 사람 있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쓸데없는 질문이니까 안 하는 건데 니프사 맞추려면 힙자랄 이지라고 자빠졌는데 내가 뭐를 얘기해 1년 전쯤부터 갑자기 우울증이 와서 친구들과 겉으로는 잘 어울리지만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거 병원 다녀야 돼요 너도 행복하고 싶은데 지친다 어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 병원 가야 돼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의사한테 가 우울감이 있다는데 뭐 내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우울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이게 사실 인스타그램 친구들 인스타그램 세대 친구들이 이런 건가 본데 저는 10년 된 친구가 저랑 못하겠다고 싸우고 2년째 연락 안 하는데 스토리는 다 봐요 저는 반대인데 10년 된 친구한테 너랑 친구 못하겠다고 하고 꺼지라고 한 다음에 걔가 4년째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아마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걔가 저를 봐도 이상하진 않은데요 이거 자연심 싸움이에요 그냥 연락 한번 해보세요 아무 일 없게 해갖고 잘 지내 이렇게 그냥 보이길래 연락했어 이렇게 한번 해볼 것도 갔는데 이상하냐라고 했을 때 뭐 잘 모르겠어요 저 저런 적이 없어 뭐라고 해줄지 모르겠네 제가 완전 호불호 걸린 스타일이거든요 좋아하는 애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애들 완전 재수없어하는 나쁜 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요 저 싫어하는 새끼들 저 존나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 새끼 다 진짜 악랄하게 하거든요 막 저는 그래요 나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왜 그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근데 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진짜 좋아해요 나쁜 거냐 이거 나쁜 거냐 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놀아요 너 좋다는 사람 많은데 왜 왜 내가 군대에서 깨달았어 밖에 나가면 나 좋다는 사람 많은데 내가 왜 이런 병신들하고 엮여갖고 지랄해야 되지 이거 좋은 거예요 네가 너한테 그냥 뭐 어쩔 건데 라는 말을 여러분 여러분 자 들으세요 약간 패드립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얘기해 줄게요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요 누가 저한테 막 그래요 야 너는 근데 말이 너무 나 말을 너무 빡세게 해 남 상처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변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제가 사과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알아요 어쩔 건데 쥐가 내 M인가 네가 내 M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고마운데 주제 넘지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 주제 넘지마 주제 넘지 마시고 주제 넘는 짓 하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그거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습관하세요 왜 남한테 네 인생을 허락하세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내 인생이 어떻고 뭐 저떻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필요해 그럼 고쳐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나 필요한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쁘대 얘기해요 저는 아 그래 진짜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근데 이게 자존심 상해갖고 못하면은 너는 인생 인간관계 할 자신이 없어 근데 저는 왜 주제 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 주제를 넘을까 내 인생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 말만 들으세요 병신들하고 엮이지 마시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사람 대처법이요 나는 내가 대처하는 법이 있긴 한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구라치지 마 이래요 또라면서 구라치지 마 아 진짜야 구라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구라치지 마 너 뻥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웃으면서 뻥이면서 뭘 자꾸 진짜한 척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척하면서 구라치지 마 너 나 안 좋아하잖아 나 알아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민망해서 안 그래요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냥 구라치지 마 다 알아 여기 얘 너 나 싫어하잖아 얘한테 옛날에 욕했다며 아 뻥이야 미안해 그건 아닌데 너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괜찮아 서로 안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안 맞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면 막 저나 웃으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안 그래 웨퍼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진짜 나 좋아했으면 연락했겠지 안 그래? 이러고 전 민망하게 만들어요 한 번 정도는 힙합 족도 모르는 친구들이 신바 랩 못한다고 욕해서 접해보고 싶은데 합의금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굳이 접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거 좀 애매하네 합의금 지원까지 미안 미안 범죄를 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같이 다니고 친하게 나는데 아 찐친 아닌 것 같다 이런 친구도 있냐고요? 옛날엔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네 전 제가 찐친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쿤디한테는 처음에 조금 마음 안 열어줬어요 쿤디한테는 처음에 조금 마음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쿤디가 저한테 엄청 집착했어요 이 새끼 형 저 보고 싶죠? 빨리 보고 싶다고 하세요 막 이런 거 존나 보내고 제가 답장 다 씹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얘가 왜 내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하지? 이랬는데 저한테 왜 힘도 안 주고 똥을 싸려고 그러냐 힘은 주를 각오를 해야지 근데 이게 여러분 화라고 하는 게 똥 싸는 거랑 좀 비슷해요 화라고 하는 게 응가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왠지 말해드릴게요 힘을 주면 속이 시원해지는데 그 쾌감이 있어요 그 오래참하다 누면 쾌감이 있잖아요 화라고 하는 건 똥 싸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저기다 화를 다 내고 다니면 똥쟁이라고 애들이 놀리겠죠? 너랑 친하게 지내기도 싫어할 것 같고 뭔가 냄새나는 것 같고 그런 건 비슷해요 진짜 화라고 하는 거 근데 화는 적재적소에 피로 할 때 놔주면 똥꼬도 안 찢어지고 피도 안 나겠죠? 애초에 변비면은 섬유질을 처먹어라 이 새끼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자빠졌어 어? 야채를 먹어 고기만 처먹지 말고 래퍼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확실히 합시다 래퍼가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하는 거지 래퍼들은 병신이에요 내가 말 잘하는 거지 확실히 해두자고 래퍼는 래퍼네? 아니에요 래퍼라서 글 잘 쓰네 래퍼라서 말 잘하네 나라서 잘하는 거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응?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래퍼라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자극지심 가지고 있는 친구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MBTI ENTJ입니다 진짜 걔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성격 때문에 말도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절해야지 아니면 계속 가스라이팅 존나 당하고 살던가 아니면 자극지심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한테 지랄했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거 기본적인 용기는 있어야 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힘을 줄 생각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너 봐라 허엄 우리 Ask 내가 무슨 저녁 연락이 끊겼는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는데 그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 뒤로 연락이 끊겼는데 지금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연락해도 되냐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어 쉬빠빠빠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네가 걔가 죽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세 글자 마법의 세 글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하세요 그거 한 번 하면은 해결 다 돼 인성이 별로다 이거 좀 제가 그러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좀 그냥 좀 불편해도 그냥 친구 해 새끼야 니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 마음 바탕을 봐봐 마음 바탕을 걔가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네가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응? 걔가 네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면은 네가 싫어서 너를 아는 척하면서 욕하고 다니는 것보단 낫잖아 네가 너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생각해 보면은 야 네가 편견 가져서 그런 거야 지가 뭔데 지랄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네가 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 생각해 보면 보잖아 생각해 보잖아 우리 엄마 아빠 나에 대해서 아는 척 존나 해 너는 청소를 어? 안 하잖아 말인데 저 청소 존나 하거든요 저 작업실 방 바닥 이틀에 한 번씩 청소하거든요 너는 청소를 안 하잖니 어? 우리 아들은 어? 정리를 안 하고 다녀가지고 어디 가면은 조심해야 돼 저는 군대 가갖고 정리 안 한다고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아는 척해 근데 그거 나 불편해 심지어 우리 아빠는 어떤 줄 알아? 그 사촌 형이 있어 나보다 나이 훨씬 많은 형 그 형 옛날에 볼펜을 어렸을 때 골펜인 줄 알았대 근데 나는 볼펜이 뭔지 알고 있었어 안에 조그만한 공이 있고 잉크를 묻혀서 굴러가면서 나 하기 때문에 볼펜이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 아빠 그거 자꾸 나라고 우겨 나 아닌데 어? 우리 아빠 나에 대해서 아는 척 존나 해 근데 아니라고 해도 아빠가 그거 너 맞대 나 아니거든? 나래 자꾸 아빠가 근데 아빠가 날 사랑해가지고 그러는 걸 아니까 아빠가 나 애기로 우리 아빠는 내가 애기로 보일 거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도 너에 대해서 모른다니까? 근데 아는 척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널 싫어하면 모르는 척 하고 싶겠지 새끼야 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너를 부모님만큼이나 사랑해 주는 친구가 있는데 감사한 줄 알아 여러분 제가 진짜 친구하고 싸우는 거 제가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친구하고 왜 자꾸 싸우게 될까요?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얘가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걸까 아닐까 이걸 보세요 헷갈리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얘가 나를 싫어서 그러는 거면은 꺼지라고 해 걔랑 싸워도 네 인생 안 십장나 여러분 제가 여러가지의 진짜 개 쩌는 이 진짜 인생에서 정말 도움되는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그냥 해도 됨 네가 아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친구들하고 인간관계 십장나고 쩌 되겠지? 라고 하는 거 해도 돼 안 쩌 돼 그냥 해 네가 아 쩌까 이러고 하기 시작하잖아 남들 네 쫓아와 나한테 욕하는 사람 인터넷 애들밖에 없어 랩퍼들 나한테 앨범 들고 이번 달에만 지 앨범 들어달라고 3명 들고 왔어 왠지 알아? 난 족가라 내 길을 간다 하고 가니까 그런 거야 근데 힙합 갤러리에 있는 애들은 내가 무슨 왕따니 뭐 이런 소리 존나 하잖아 쇼미더머니에 나온 애들 요즘 멋있다고 막 추천놨낸 애들 이런 애들 지 앨범 혹시 들어봐주고 피드백 해줄 수 있냐고 들고 와 그리고 뭐 리듬업 별점 3.5점 이하로 맞아본 적 없는 애들 지 앨범 프로덕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고 나 찾아와 뭔 말인지 알아? 안 족대 뭐 힙합 씬에서 나 족될 것 같다며 니들이 나 왕따 당할 것 같다며 아 안 그래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병신들 아냐? 이러고 마니까 다 본 게 아니라 내 팬 애들이 그걸 DM으로 보내줘 형 이거 보험하면서 보내줌 왜냐면 나 진짜 오래된 팬들은 나 놀리는 걸 좋아해서 내가 욕먹는 거 캡처해가지고 DM으로 보낸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아이씨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번 볼게요 저는 겔주 아니에요 저는 걔네가 저를 병신으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뭐였지 아이디? 아니 아이디를 저렇게 해놓고 나서 야 내가 잘 봐주길 원하면은 아이디를 좀 특별한 걸로 해 지금 질문표가 너무 많아 잠시만요 아씨 뭐 찾을 수가 없어 어 잠시만요 지금 찾고 있어요 당신 질문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친구가 연애하나 정신을 심하게 보채 학업 다 날려먹고 부모님 거짓말 심해서 걔가 남친이랑 3살 찬데 심지어 내년에 남친이랑 관계가 성인이자 개인생인데 네가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옆에서 잠깐 한마디 해주는 것 뿐이에요 너 요즘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친구로서 보기 조금 불안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그래도 돼? 이런 거 몇 마디면 돼요 지 알아서 해야 돼요 저거 정신 못 차려요 제 것도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질문이 지금 졸라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뭐 골라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니까 내 것도 읽어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내가 미안해지잖아 새끼들아 내가 왜 미안해야 돼? 어?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너네 저를 따라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대학생님 손민수라고 하죠 손민수 우리 손씨 집안의 수치 손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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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당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그 다른 동아리였던 친구 한 명이 제가 군대 막 전역해갖고 옷에 관심 많고 이럴 때였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입고 다니지만 저 좋아하는 색깔로만 근데 제가 무슨 옷을 사면 그걸 자꾸 비슷한 걸 어디서 빈티지샵에서 사오는 거야 손민수 손민수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잘났나 보다 이러고 말아요 그냥 내가 잘났나 보다 이러고 말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 친구들이 얘기해준 거예요 저랑 있던 형들이 야 얘 요즘 옷 입는 거 너랑 너무 똑같이 입는 거 같은데 아 그래? 내가 멋있나 보지? 이러고 말았어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네 자존감 높여 그냥 역시 네 음악 스타일도 따라한다고? 좋겠다 했을게 한마 아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래퍼가 앨범을 내는데 앨범을 내는데 어 어 어떤 래퍼가 앨범을 내는데 어 앨범 컨셉 제목이랑 앨범 제목이 제목이랑 앨범 커버 색깔이랑 컨셉트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프로듀서가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주변에 있는 프로듀서들한테 곡을 받아서 제 곡을 레퍼런스로 요청을 하고 이런 정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불편한 관계였는데 연락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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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이거 제목을 좀 바꿔달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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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아니고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곡 제목을 따라하는 건 아닌데 곡도 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근데 나랑 했던 프로듀서도 그렇고 좀 이 컨셉트가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서 조금 유사성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한테 피해가 될 거다 왜냐 이게 내가 너보다 뭐 조금 더 유명하지만 나를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피해를 줄 거다 괜히 너한테 선입견을 줄 거다 너한테 피해될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네 향수하고 옷이요 아 진짜 그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냥 네가 잘난 탓이야 내가 귀여운 탓인가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결국 그 친구는 저 제 뒤에서 욕을 하고 다녀서 제가 그 친구가 제가 무슨 말한 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술 취해서 저한테 막 말할 때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내줬었어요 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난 참았어 왜냐 네가 나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너가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한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일단 나 사과할게 근데 너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알아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 그런 분 몰라요 현신 이런 분 몰라요 저는 대놓고 얘기를 했죠 전화에서 너가 나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 일단 사과할게 네가 기분 나빴다니까 사과해야지 근데 너 이런 적 있는데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냥 했더니 지가 민망해서 그대로 저한테 연락 안 해요 쪽팔리죠 친구한테 심한 말을 들어도 화를 못 내고 미안하다면서 고개 숙여 이게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말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그 두 글자로 족밥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족밥 앨범 수정했죠 내긴 했죠 근데 앨범 수정하고 커버도 수정했어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족밥이라고 합니다 너 족밥이야 야 족밥처럼 굴지 말라 했지 내가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 새끼야 뭘 어떻게 내가 뭐라 그래 너 친구한테 저주를 거쳐서 네가 고개를 숙이면 친구 대가리가 깨지도록 저주를 걸어주겠다 이렇게 해야 돼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아니면 내가 야 깊은 삶 속에 새벽 3시에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고춧 고춧가루랑 소주를 섞은 거를 마시고 거꾸로 걸어가지고 내리고 오면 내려오면은 다음부터 네가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그럴 때마다 쌍욕이 나가 얘기를 해줘야 돼 뭐 방법이 있어 화를 내는 법을 익혀야지 화도 내봐야 알아 엄마한테 화내는 것처럼 좀 화를 내봐라 친구한테 선 넘는 장난쳤길래 정색했더니 나만 속 좁은 년 만들고 나만 장난 안 받아주는 쓰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해줄게요 얘기해줄게요 대부 시리즈 중에 뭐가 제일 재미냐고요 그건 대부 시리즈에 대한 모독이에요 대부 재미 제일 재미없는 건 쓰리죠 선 넘는 장난쳤길래 속 좁은 년 만드는 거 이거 얘기해줄게요 이건 네 잘못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근데 너가 고칠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정색하지마 왜 정색해 정색하는 건 속 좁은 게 맞아 네가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따로 얘기를 해 화가 나도 아니면 정색을 했더라도 사과해 정색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돼 정색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네 까짓게 씨발 나한테 지랄해 나 너 같은 새끼 없어도 상관없어 이게 정색이에요 나 너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정색이에요 정색하지 마세요 친구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세요 아 내가 정색해서 미안해 근데 나 지금 기분 나빠서 그러거든 진짜 미안해 근데 나 기분이 나빠서 그래 그 부분에 내가 예민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미안 야 뭐 장난인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아 그래 예민하구나 미안해 이러고 말지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러고 말지 네가 정색하니까 그 사람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그러는 거야 네가 걔 자존심을 깎은 거야 정색은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색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걔를 끊어낼 때만 쓰는 게 정색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요 칼 같은 거예요 칼 왜 칼일까요 내 적한테는 들이밀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들한테는 내려야 돼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요새 좀 병신같이 되긴 했는데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 보통 정색을 왜 해 네가 날 놀려서 나 자존심 상해 그래서 그 자존심을 이만큼 보여주는 게 정색인데 그게 왜 친구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친구한테는 정색했더라도 사람이 욱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욱할 수 있어요 아 씨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정색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 근데 이 부분 내가 진짜 기분 나빠서 그런데 나 분위기 나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근데 나 그 부분 좀 싫어하니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네가 뒤끝 없게 굴잖아 걔가 너한테 더 미안해 미안하게 만들어 그럼 되잖아 왜 걔가 승질나게 만들어 왜 걔가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친구의 자존심도 생각해주세요 네 친구로 남고 싶으면 먼저 만나자고 당일에 구라치고 약속 안 나와요 다른 애들한테 구라치고 약속 자꾸 빠지면 이 새끼 꺼지라고 하세요 꺼지라고 하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가 시발놈이 자꾸 늦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처음 시계를 사주면서 15분을 일찍 맞추라고 했어요 아빠가 그래서 너는 이 시간대로 살으라고 남들보다 15분 일찍 일어나고 약속시간 있으면 15분 일찍 나가서 기다리라고 마음 편하다고 그게 근데 제가 그게 좀 각인이 돼 있어서 15분 일찍 맞춰놓진 않았죠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저는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가 없고 보통 늦어도 미리 30분 1시간 전에 연락해요 아 진짜 미안한데 좀 늦을 것 같거든 좀 천천히 나와 이렇게 엄마인지 알아?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나가서 좀 살잖아요 나가서 좀 일찍 기다리잖아요 가서 핸드폰 좀 하면 돼 엄마인지 알아? 근데 친구들이 예전에 제 친구가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만나면 꼭 애들 다 왔다고 하면 출발하는 새끼 있고 한 시간 있다 오고 이런 새끼 있어요 저 그랬을 때 그 친구한테 제가 그때는 화를 냈죠 몇 번은 야 씨야 너 진짜 지락하지 마라 이랬는데 저 그 뒤에는 제가 그랬어요 걔가 진짜 저한테 사과를 하는데 안 고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 출발하고 나서 얘기하라고 너 출발하고 네가 거기 도착하면 얘기하라고 걔가 그 자리에 도착해서 산 찍어서 보냈어요 내가 출발했어요 그러고 기다리라고 기다려 너 내 화 풀고 싶으면 기다려 그런다고 가서 너 이렇게 기다릴까 기분 어떠냐 나는 니 계속 이걸 너한테 계속 겪었다고 나 너 니 아랫사람 아니라고 니 시간만 시간이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절대 안 늦더라고요 걔가 그리고 우리 이제 크루에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걔한테 그랬어요 니가 회의 시간 정해 회의 시간 정했어요 그래? 알겠어 니가 정했으니까 니가 이 시간이 되는 거다 너 여기서 1분이라도 늦으면 내가 진짜 모든 걸 걸고 니 죽탱이 깔 거라고 진짜로 각오하고 나와 이랬더니 그날 안 늦더라고요 딱 맞춰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넌 앞으로 회의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난 무조건 죽탱이를 깔 거다 엠창이다 진짜 찍고 어 누군지 나 얘기 안 해줘 진짜 깔 거다 이거는 니가 지각을 하면은 난 진짜 무조건 너 오면 바로 죽밥 깔 거다 아니면 크루 나가 이랬어요 아니 무슨 남들이 다 지 족밥도 아니고 서리에 근데 그 뒤로 잘 안 늦음 뭐 어 그건 좀이야 왜 남들 시간은 안 아까워? 남들 시간은 안 아까워? 지 시간만 아까워? 그리고 그러고 고쳤어요 지금 지각 안 해요 걔 이렇게라도 고쳐주는 게 좋은 사람이지 안 나갔죠? 아니 고쳐줘야 돼요 그런 거는 친구 나쁜 버릇 못 고쳐주는 거 친구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누가 그랬지? 우리 아빠 아닌데 친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친구 아버지가 대학 때 친구가 학교를 너무 안 나가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빠따들고 가갖고 그 새끼 존나 패서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친구라면 그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모아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가 한 말이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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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병신같이 살아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쌩깠음 뒤통수 쳤음 같이 살다 이사 나갔음 나한테 말 안 하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인생이 너무 펼쳐졌어요 와 내가 내가 그때 솔직히 처음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정리할 때 진짜 너무 오래된 친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도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나만 잘하면 되네 남 걱정 안하고 음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남 걱정 안해도 되겠네 나만 잘하면 되겠네 다행이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내가 끌어가줘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지하라서 하고 나한테 자극 주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편했어요 그때 이후로 아직도 음악 하냐고요? 음악은 아니고 그냥 랩놀이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말빨로 패바리고 싶은데 뭐라고 할까요? 전 말을 이렇게 하면 네 새끼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 말빨 안 좋은 이유를 알겠다 터치페이 하자고 불러내놓고 계좌 보내면 돈 안주는 애는 뭘까요? 니를 호구로 보는 사람 그 증거는 여기 있어 친구 부탁을 거절을 못하겠어요 싫다고 말해도 결국 그걸 들여드리게 네가 호구라서 그런 거야 봐봐 지금 지금 친구라는 모든 네가 호구라는 모든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자신이 돈 없을 때 저를 불러낸 친구가 있어요 목적이 있을 때 연락하는 친구는 손절이 다 할 거고 5년지기 친구예요 너는 5년지기 네가 물주가 된 거야 너는 네가 호구라는 걸 지금 계속 속속들이 증거하고 있어 호구 새끼야 야 호구 새끼야 정신 차려 새끼야 친구 하지마 친구 아니야 미친 호구 에라이 새끼야 친구한테 고민을 말했는데 제 허락 없이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요 친구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세요 오빠 무슨 향수 뿌리셨나요? 무슨 향수 뿌렸냐면요 이거 뿌렸어요 이거 그 페브리즈 데오드란트 파워 사실 이거 구라고요 이거 씁니다 CKB 이걸 그 머리에 뿌리고 여기 뿌립니다 블루투스 냄새 와 존나 싫은데 머리 젖었을 때 뿌리면 오래가요 아니 이거 조향사들이 얘기해준 거예요 머리 젖었을 때 뿌리면 오래가요 여친 같은 쿤디는 지금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걔 좀 여친처럼 굴 때가 있어요 같이 다니는 무리가 두 개인데 생일 때 누구랑 보내야 될까요? 누구랑 보내보고 싶은지 너네 알고 있어 넌 이미 알고 있다고 넌 이미 알고 있어 뭘 몰라 그러면은 야 원래 생일은 일주일이야 그냥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되지 누구랑 먼저 있다고 시청자 수가 대박이라고요? 아 씁 이 얘기하고 나니까 쿤디판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요 음 음 없나 보네요 음 없나 보네요 야 봐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보게 되잖아 야 이거 꽃도 붙이고 꽃도 붙이고 그리고 여기 그 저 링크도 하고 봐봐 친구랑 싸우고 진짜 좋게 해왔는데 친구가 인스타 차단했으면 손질 당한 거죠 봐봐 별 내용 아닌데도 보게 되잖아 아니 아니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연락 오면 출발하면 돼서 이거 진짜 고민될 수 있어요 아 이거 진짜 근데 좀 아 이거 진짜 고민될 수 있어요 이거 고민될 수 있음 근데 사실 개인생이라서 뭐라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친구로서 얘기할 수 있으면은 니가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라 창피할 수도 있죠 뭐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원래 그게 애정결피비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 애정결피비에요 너 내로남불 심해라고 해야지 뭐라 그래 친구가 다 밝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진짜 남의 인생이라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리고 첫 번째로 저거는 그 친구 부모님이 사랑을 못 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면은 저는 그 부모님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문제는 안 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구한테 너무 또라이 이미지로 고착된 거 같고 새 친구 사귈 때도 너무 그런 이미지인데 이걸 타개할 방법 없을까요? 1번 이게 그 보통 아 저 너무 또라이 약간 이미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특징 또라이 아님 근데 또라이 이미지인 게 뭐 나쁜가? 라고 했을 때 별 나쁠 거 없어요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또라이 새끼라고 얘기를 존나 많이 했어도 난 내가 또라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음 진짜 또라이들은 미친놈들이지 나는 미친놈 아니잖아 나 또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이미지가 있으면 어때? 사실 옷부터 좀 바꿔요 저는 좀 바뀌기로 했어 광기 넘친다고요? 네 매력이겠죠 사람을 패고 그러시는 또라이인 거 나쁜 거 없어요? 다들 재밌어하지 또라이라는 소리 살면서 안 들어보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제가 그 옛날에 어떤 공연이라고 합시다 공연에서 누구로 특정될까봐 공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이름이 또라이랑 비슷한 어감의 어떤 이름이었어요 근데 랩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한테 제 이름이 왜 이건줄 아세요? 친구들이 저한테 랩할 때 또라이 같대요 이러면서 랩을 시작하는 거야 제가 그거 보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또라이로 보이고 싶어서 안달난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자기가 또라이래 아냐아냐아냐 자기가 또라이라고 너무 어필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 여자애들로 치면 자기가 4차원이려고 존나 노력하는 애들이 있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들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 진짜 아마추어고 음악 접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니들이 알 수 있을만한 방송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 아마추어 때 근데 그 또라이고 싶으면서 또라이 소리 듣는 거 좀 싫은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도 좀 있어요 왜 나한테 4차원이라고 하지? 특징 4차원 아님 길가다 달팽이 있으면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병신인거지 존나 많아요 그런 애들 근데 그런 애들 특징 또라이 아님 그런 애들 특징 비호감임 신바특징 비호감 아님 신바특호감임 리얼이지? 나 많이 봤어 그런 애들 저도 과에서 옛날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4차원인 척한 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막 길가다 보고 있길래 그러길래 저는 막 막말을 했죠 솔직히 이거 왜 봐? 그냥 달팽이 기어가는 게 좀 즐겁기도 하고 막 이즈랄해요 지랄하네 이러고 갔죠 지랄하네 솔직히 영화 보는 게 더 재밌지 또라이 많이 듣는 사람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란 말 듣는 사람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란 말 안 듣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또라이지 잠시만요 방구석에서 밖에 사는 사람이라 친구들이 오해가 많더라고요 이런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 보통 뭐 그런 거겠죠? 흠 근데 그게 나서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럴 수도 없고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앨범 만들 때 혼자서만 음악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참 뒤에 나타났는데 저한테 좀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가 생겨서 근데 너 연락도 안 하고 니 거의 손절한 줄 알았다고 우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 바빴는데 나를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연락 안 해서 내가 연락 안 해서 서운했겠다 너는 나한테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나한테 했어? 그리고 너는 내가 우리 단톡방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너네들 바쁘다고 내 말에 대답 잘 안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인간관계 안 끌기려고 노력했는데 뭐 자꾸 점점점 그래 아 해가 다시 깨먹어 근데 이게 얘기해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당신이 없으면 당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진행되면 당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뭔가 지들끼리 그럴 것 같지 않아? 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걔 좀 집에만 있으면서 이럴 것 같지 않아? 저럴 것 같지 않아? 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이 돼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면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걔네가 토로할 거예요 오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푸는 건 네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순리 순리면은 오해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해는 네가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지만 진짜로 나도 그러고 살잖아요 데자부 그룹 나가기 쿤디한테 입맞춤 입맞춤 정도 한 번 할 수 있죠 뭐 족같긴 한데 회사 나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걸 몇 개를 보낸 거야 이 정신병자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긴 해요 근데 서로 남친이 있고 여친이 있을 때 있긴 해요 서로 외로울 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남녀 사이에 친구하고 싶으면은 서로가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밤에 단둘이 술 마시고 이런 일을 안 해요 왜냐면은 친구라도 남녀기 때문이에요 남녀가 우선이에요 남녀가 나하고 친구가 난 게 아니라 친구 아니 남녀가 나하고 친구가 난 거예요 친구 나고 남녀 난 게 아니라 있긴 한데 있긴 해요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없어요 이런 거지 친구들은요 여러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 할 수 있는 스킨십 어디까지냐 뒤통수 때리기 꺼져라고 밀기 이거까지 발로 차기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되게 가까운 사람이 그랬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관계가 끝났어요 왜냐면 농담이라고 하는 거 코드 안 맞으면 진짜 힘들어요 인터넷을 좀 보세요 근데 진짜로 인터넷을 좀 봐야 돼요 그거는 인터넷 좀 보면서 애들하고 박자를 좀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머 감각은 타고나야 돼 사실 이거 뭐 어떻게 못해 엄마한테 재밌게 나와달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친구가 올 A 받아서 배 아파요 네가 더 잘할 생각을 하세요 한심한 새끼야 친구랑 대화할 때 조리있게 말 잘하는 법 다시 태어나세요 책 많이 보세요 엄마한테 다섯 여섯 살 때쯤 책 많이 읽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거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잠시만 찾고 있어 지금 친한 친구가 친구 전 애인만 계속 사귀했는데 내 친구 해도 될까요 손절하세요 미친 쓰레기년 아냐 무슨 스캐빈저야? 하이에나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설거지 전문이야? 진짜 나 진짜 별의 별놈들이 다 있네 래퍼들끼리 퓨처링 봤는데 그 버스 구릴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꾸하기도 뭔가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퓨처링 잘 안 맡겨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가서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정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모르는 게 산책 대 모르는 게 산책은 모르는 게 산책이 다 할 것 같네요 모르는 게 산책 대 모르는 게 산책이 다 할 것 같네요 뭐야 이게 친구랑 사귄다고 소문나서 걔랑 거리를 뒀는데 걔가 제 남친 때문인 줄 알아서 제 용 많이 하는데 남친은 아직 모르고 뭐라고 해야 되죠? 첫 번째로 너랑 네 친구가 문제야 네 남자친구가 제일 불쌍하고 너랑 네 친구가 문제인데 애초에 왜 친구랑 사귄다고 소문날 정도로 행동을 하냐? 애초에 네가 선을 잘못 찍혔네 네 그 친구랑 근데 그 친구도 존나 웃긴 게 자기랑 자기랑 남자친구 있는 다른 친구가 자기랑 사귄다고 소문날 정도면은 자기가 피해줘야지 뭘 욕을 하고자 빠졌어 병신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걔도 병신이야 네 남자친구는 불쌍한 사람이고 뭔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 글쓴이랑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사귄다고 소문났는데 글쓴이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거리를 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글쓴이가 글쓴이는 남자친구가 남자도 못 만나게 이러면서 욕을 존나한 거야 근데 이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잘못한 거야 남자친구는 잘못한 거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어 니가 똑바로 해 어디서 내외도 똑바로 안 하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그랬다 어? 남자랑 여자는 일곱 살만 지나면 같은 자리에 안 앉힌다고 뭔 말이야 그게 남친이 불쌍해 니가 잘못했어 처신 잘해 어? 헤어진다고 사귄다는 소문나게 만들고 씨 너무 새끼가 이게 정신 안 차려? 이성을 좋아하기 어려워요 이성적 매력을 느꼈다가 같이 지내다 보면 그냥 친구가 됩니다 제가 눈이 높은 걸까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개인가? 잘 모르겠네 전 그런 적이 없어서 오 이거 어렵는데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지인 뒤탈 없이 잘나는 법 뒤탈은 있어요 항상 뒤탈 없는 건 없어요 뒤탈은 있어요 뒤탈을 감안하세요 아니 동성을 좋아해봐요는 좀 그렇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잖아 이성애자한테 동성을 좋아해보라는 건 좀 그렇지 근데 그 이 진짜 어려운데 뒤탈 없이 잘나는 법은 없어요 근데 티를 좀 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은근히 좀 얘기한다던가 부정적인 기운 저도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냥 잘 만나자 그러면 그냥 좀 피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연락을 좀 끊어야지면 어떡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리고 뒷감당을 해야 돼요 뒷감당 못 할 수 없어요 와 이거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유튜버로 떡상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얼굴만 안 왔던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무슨 꼭두가시만 사인 받아달라 유튜브 출연시켜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드릴게요 꺼지라고 하세요 저한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와이랑 저랑 친하니까 비와이 사인 받아달라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저랑 그럼 친구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끊어요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저한테 진짜 말실수했던 친구 고닥 아니 저기 군대 후임이 있었는데 전화해봐 전화해서 싹 욕했어요 야 이 씨발놈아 미쳤냐고 개새끼가 너 진짜 받아주다 보니까 끝이 없네 이말해서 욕했어요 그냥 꺼지라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네 씨바 뭐냐고 내가 꺼지라고 근데 꺼지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네 친구 아니에요 걔네 친구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접 연락해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연락해 제가 봐요 잠시만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질문이 아 무슨 씨알떼이 없는 야 잠수이별 당했다면서 잠수이별을 하는 사람이랑 잘 풀면 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인생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오빠 저 군대 가는데 조언해 주세요 좋은 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군대 조언은 내가 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있던 군대랑 네가 있던 군대가 달라서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훈련소 갈 때 그 고무신 아 그 훈련소 세트 훈련소 세트 아이씨 뭐야 뭔데 아 왜 키보드 안 돼 된다 훈련소 세트라고 쳐보세요 훈련소 입대 세트라고 떠요 입대 세트 이거 사가 알겠지 이거밖에 팁 없어 뭐 군대 가서는 네 알아서 해 남친이 있는데 공부나 장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달 두 달 한 번씩 만나도 친구들이 랜선 연애하려고 헤어지라고 해요 어떡하죠 꺼지라고 하세요 네 인생인데 와 이거 존나 있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드릴게요 친구가 힘 빠지는 고민을 한숨 쉬면서 만날 때마다 맨날 털어놓는데 저까지 힘들어지길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러 뭐라 해줘도 맨날 반복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를 딱 만나세요 진짜 오글거리겠지만 손을 잡아요 이렇게 너 여기서 진짜 많이 힘들구나 여기서 진짜 많이 힘든가 보다 근데 너 힘든 거 내가 알겠어 근데 너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근데 근데 니가 그 스트레스 받는 거 한 번 더 곱씹으면서 한 번 더 스트레스 받고 나한테까지 나는 니가 말하는 그 고민들을 나도 지금 겪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 옳게 된 거 아니잖아 우리 조금 더 밝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봐봐 내가 내가 너무 힘들어 나도 너 얘기 들어주고 마음 넓게 봐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친구 고민도 못 들어주니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감정 쓰레기통을 삼아주는 거에 당하면 안 돼 이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도 좀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신오빠랑 싸웠는데 6개월 동안 말 안 하는데 화해하는 법 좀요 말씀드릴게요 엄마한테 과일 깎아달라고 하거나 아빠한테 깎아달라고 하거나 성평등 그리고 니가 깎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세요 오빠 방에 있을 때 똑똑똑 여보세요 아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면 나야 오빠 들어가 오빠 과일 좀 먹고 해 갖다 줘 어 고마워 나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이거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다 보면은 라면도 한 번 끓여주고 그러면 오빠 눈치 챌 거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래 이 새끼야 아 참 진짜 한 명이랑 싸우는데 주변에서 싹 다 손절당해서 혼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생 돕고 다입니다 어차피 걔네 네 친구 아니에요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어 개 아싸임 성격 터졌는데 개선법 좀 애들이 나 개 싫어하고 못 어울림 아케아누 디쉬 좀 그만해 새끼야 말투가 딱 봐도 디쉬야 너 디쉬에 정답을 품고 있어 남자한테 조언 듣고 싶은데 물어볼 게 신발밖에 없어요 남자친구랑 사귈 때마다 의리돼요 제 성격이 호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 당한 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진짜 마음 아픈 일이죠 어떤 개 새끼랑 만났는지는 몰라도 그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맞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단 말이죠 을이 된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남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연애를 좀 쉬세요 나는 이걸 추천해 연애를 좀 쉬고 좋아하는 일도 좀 만들어보고 혼자서 좀 나가도 보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좀 마셔보고 이래 봐요 나를 좀 쳐다보는 사람도 느껴질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자존감 높이라고 하는 게 무슨 게임처럼 아 다음번에 레벨업하면 자존감 5만 더 찍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존감 높이는 거 뭐냐 이게 진짜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갓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좀 예쁘게 꾸며도 보고 내가 왜 문제인가 한번 봐봐요 거울을 들여다봐요 생긴 건 멀쩡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건 패스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아 살을 좀 빼볼까 한 5킬로만 빼봐 자존감 올라가 운동을 해봐 애플힙이나 만들어볼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운동을 좀 해봐 스쿼트를 좀 해 스쿼트 몰라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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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를 좀 해봐 그럼 엉덩이 이거 한 달만 하면 엉덩이 예뻐져 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네가 너를 사랑할 이유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봐 여태껏 없었을 수도 있어 너를 사랑할 이유가 근데 좀만 만들어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요번에 올 A를 한번 맞아볼까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허락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 좀 괜찮네 나 정도면 스쿼트하면 엉덩이만 커진다고요? 스쿼트만 한 게 아니라 스쿼트하고 그만큼 처먹으니까 엉덩이가 커지지 쿨병 걸린 친구 어떻게 참교육시키냐고 하는데 무슨 예시가 있어야지 참교육을 시켜주죠 작업실 몇 평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보여줄까요? 그냥 제 작업실을 보여드릴게요 제 작업실입니다 뭐 있냐면은 단백질 쿠키랑 고구마 말랭이 가끔 운동하고 다쳤을 때 파스 그리고 뭐 면도기도 있고요 마스크 장갑 그렇습니다 여기 뭐 있냐 네오 크리스찬 때 비화이란 사진 찍은 거 저거는 네임즈 테이프 만들어 준 거 뭐 이런 거 불 켜고 있을까요? 제 작업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작업실 깨끗하죠 스피커에 모자 씻어놓은 거야? 안 써가지고 아 뭐 자꾸 쿤디 닮은 강아지 키우기 강아지 닮은 쿤디 키우기야 쿤디랑 입술 박치게 하게 쿤디 입술 대기 이 미친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죽을래? 나한테 오빠 노래 기대하지 마라 쿤디랑 잠자기대 그만해라 이씨 아 진짜 너무 많아 얘가 하는 거 개소리 해놓은 거 오케이 오케이 착한 어린이병 고치는 법 착한 어린이병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먼저 착한 어린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착한 어린이병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애초에 왜 이러는 거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행동의 대가로 내가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당신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죠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를 사랑해요 근데 그래 놓쳐 착한 어린이병 고치는 방법 해놓고 부라리 친구랑 키스 친구 부라리 키스 이 지랄하고 있네 넌 착한 어린이병도 아니야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198일 사귀었던 저희 반 공식 커플이 오늘 깨졌는데요 계속 저한테 말을 전해달래요 둘 사이에 껴있는 게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꺼지라고 전해줘 꺼지래 야 오늘 음악실 나 먼저 갈 거니까 오지 말라고 전해줘 오지 말래 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말아요 단톡방에 둘이 초대하고 나가세요 바보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고마워요 8년 중에 싸운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보냈는데 서로 화해했어요 바보 너무 쉬운 일이야 화해는 전 남친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너무 예뻐 보이고 귀엽고 아기 같기도 한데 이건 무슨 감정일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친구를 사랑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가다 보면 자기가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혹시 레즈비언인가? 내가 혹시 양성애자인가? 근데 나는 그거는 자기가 허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요즘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친구를 내가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러고 마세요 무슨 뭐 그러니까 저는 남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절 좋아하는 거 알게 되면 장기가 간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 못 쓰는 게 틀리는 건가요? 선택할 수 있나요, 네? Gospel Are you gonna answer English questions? Just the easy one? I can answer just the easy one? My English bad 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울... 학교 애들 안 가는데 어떻게 친구들하고 친해질까요? 처음 뵙다 가만히 있을까요? 나설까요? 나서지 마! 그냥 말주 해! 아까 말주 얘기해 줬잖아! 저를 목표로 상처받았어요? 아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뭔 소리는 거 티내는 거냐면 니가 물어봐 놓고 저를 목표로 지 목표를 위한 수단치고 연락하면 연락 씹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랑 얘기하면 기분이 좀 나빠 연락하지 말자 이래요 연락을 바로바로 보는 스타일인데 연락 안 보면 인스타를 몇 분 전에도 패면 안 보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고 이거는 근데 좀 집착이다 근데 너도 좀 자주 해봐 니가 걔 좋아하면 친구 몇 없는 아싸인데 해결책 좀 친구 없는 상태로 사세요 잘생겨지던가 살 빼세요 아 미친 말투 개 이상해 최의 몸에 들어간 친구 영혼이랑 자자자 친구 몸에 들어간 최의 영혼이랑 자자자 장난하나 그런 말투 어디서 배웠어? 시에끼가 얘기해 아 남자의 환장에서 진짜 막 다녀서 그러지 말라 했더니 이건 게임이지 히히 하면서 맨날 버림받고 질질 까는 친구 그냥 손절? 손절은 아닌데 병신 이렇게 해요 병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의 말이 있어요 질질 짜잖아요 그거 봐라 이렇게 하세요 영어로 I told you so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랬지? 그거 봐라 킥킥 너 남자에 대한 건 나 너한테 대답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좀 놀리는 수밖에 없어요 가볍게 무거운 문제는 가볍게 깔고 가세요 I told you so 연락 자주 씹는데 씹히는 사람 기분 어떤가요? 가끔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첫 깠죠 네가 너무 심한 걸 걸? 문제야 이게? 뭐 고민이야? 네가 심해 좀 답장 좀 해줘 내가 어떻게 알아 너네 엄마도 너를 못 고쳐준 걸 내가 어떻게 고쳐줘 공부 행미 없고 경쟁심 없어서 성적 평균 29점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고민돼요 공부 잘해야지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어른들한테 듣고 배웠는데 맞나요? 말씀드릴게요 네가 잘하는 게 따로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그럼 그래도 돼 근데 네가 잘하는 게 따로 없어 넌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존나 맞아야 돼 뭐라도 해 인생에서 공부 네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생각해봐 네 나이 때 다른 애들은 공부를 해야지 그치? 네 나이 때 다른 애들은 공부를 하지 그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만큼 네가 쏟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돼 근데 네가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넌 넷플릭스만 쳐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남들 공부하는 만큼 너도 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돼 전 여친의 친구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차피 네가 들이대면 쓰레기라고 욕만 먹어 야 소년제의 앞머리 누가 갉아먹었냐 여자친구가 갉아먹었다 이씨 너 착한 이미지로 남은 거 아니야 너 호구인 거야 호구 새끼야 화좀 내 화 내는 법 배워 저희 집 리모컨 어디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새끼야 돈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 없이 행복할 순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좀 더 행복해요 근데 돈이 있다고 최고로 행복해지진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내가 봤을 땐 돈은 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긴 해요 외적인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열쇠긴 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죠 근데 인간이 진짜 돈이 졸라 많은 사람들은 돈의 행복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액수가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5천만원인가 연 여자친구가 연락했냐고요? 여자친구 얘기를 했어요 아 씨 쿤디 쿤디 빌런 때문에 씨 야 여기 너네 친구 밉다고 얘기할 곳은 아니야 누구가 너무 꼴보기 싫고 뭐 누구가 너무 꼴보기 싫고 뭐 친구한테 말 이쁘게 하고 싶은데 말 잘 안 돼요 조언 좀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말 이쁘게 안 해도 절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말 이쁘게 해야 되는 거 아 뭐 중요한 거 같은데 그래야 될 때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여우 중에 다니는 친구가 저랑 친했는데 거짓말하고 다른 애랑 다시 친해졌어요 그 친구가 다시 저랑 친해지고 싶다는데 뭘까요 그러게 진짜 뭘까 난 진짜 네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여중생 미안해 코코네네 하러 가 10시 반이야 아니 나는 이 말이 해석이 어려워 코코네네 하러 가세요 가갖고 이빨 닦고 발 닦고 그냥 다같이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친구가 연락 안 받으면서 왜 연락 안 하냐고 하세요 안 하냐고 하네요 연락했다고 하세요 아니 약속이 지금 연락이 와야 되거든요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택시 타고 응암 가야 되는데 아 뭐 기다리지 뭐 어차피 뭐 일찍 갈 것도 아닌데 잠시만 비버 닮았네요 군대 닮은 강아지 묵지 including 진짜 몇 페이지야 친구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말 걸어도 씻고 문자 오시면 어떡하지 솔직히 저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인 것 같긴 해요 놓으세요 이거는 사람이 미련을 가져도 되는 적이 있고 그 친구는 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너를 존나게 무시하는 건데 둘 중에 어느 쪽도 화해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까지 마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 나 이제 상담 안 한다 야 좀 힘들어 너무 많이 야 지금 니네들이 너무 말도 안되는 조잡한 그 상담을 너무 많이 했어 지금부터 뭐 할까 노래 부를까? 아씨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자꾸 화해한 후 연락이 여겨서 친구 반응 보면 영 찝찝해요 왜 이러죠 야 찝찝할 수 있지 뭐야 이거 잠시만 제가 키보드가 좀 이상했어요 랩해주세요 아니 랩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 어 누군가요 우린 이렇게 살고 있네 아니 근데 좀 많이 했어 야 역삼담? 역삼담? 미안한데 난 고민이 없어 얘들아 니까진 놈들이 나 연락 왔어 근데 미안해 나 저 지금 약속때문에 가야돼요 여러분 안녕 약속때문에 가야돼 안녕 아 캐롤 캐롤 부르고 싶은거 없어요 안녕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 안고독한 손신바 단톡방에 가면은 제가 자주 얘기해요 재밌게 얘기하고 놀아요 그니까 안고독한 손신바 방 들어오시면은 근데 매운맛이야 상처받을거면 오지마셈 어 와가지고 놀거면은 오셈 알겠지 근데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내가 니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니가 짜증나게 하면 너한테 욕할 수도 있어 올라암 오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그 얘기하는 거에요